아니, 대부 말고 진짜 아빠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은 없어요? 저도 좀 아빠가 되고 싶긴 한데 제가 최근에 사주를 봤거든요 60세에 결혼한다 해가지고 형목으로 비슷하네요 아니, 똑같이 나왔는데 사주에서 늦게 결혼한대요? 네, 완전 그리고 우리 저 한상부 원장 나왔던 네네네 섹스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결혼이 좀 겁난데 아, 그거지! 아, 그게 뭔 짜리! 키싱구라미 탈모기의 키싱구라미 탈모기 먹자 이혼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원장님이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일을 다 하고 다녀요 머리 정보나 주시지 그게 기억에 남아 허밍이 선수는 언제 정도 결혼할까요? 지금 바로 하고 싶은데 없어요 바로 하고 싶은데! 어? 왜? 진짜 신랑 땀이 있으면 바로 하고 싶어? 네, 바로 하고 싶어 원래 원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적인 이런 아, 맞아 혹시 그러면 자녀도 유도시킬 생각 있어요? 아니요 절대 싫어요 아, 너무 힘들구나 힘들고 네 아니면 덱슨을 그러면 자녀가 있다면 유DT 보내요? 아들이면? 아, 근데 저도 조금 제가 부모라면 좀 싫을 것 같긴 해요 위험하고 걱정되고 근데 말 안 들으면 보내야지 말 안 들으면 왜 보내야지? 거의, 9일 조인들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율라가야해요, 남자들은 하하하하